폴리그롯의 10개국어 배우기 hskibt.com 주요 유럽 10개국어로 I am, you are, he is, she is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3개국에 체류하며 20여개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의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군단을 각각 국정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유럽 10개국 언어에서 I am, you are, he is, she is라는 표현을 원어민 선생님들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인도 유럽의 개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르만어는 네드란드어와 독일어 그리고 영어가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만서에는 에스파니아어, 이탈리아어, 포투갈어 그리고 프랑스어가 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슬라브에는 폴란드어, 러시아어, 체코어 등이 속하게 됩니다 게르만어 중 네드란드어와 영어는 80%가 유사하고 네드란드어는 독일어와 80%가 유사합니다 반면에 영어와 독일어는 겨우 60%만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네드란드를 먼저 배우면 게르만어들을 배우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게르만어로 I am, you are, he is, she i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드란드어로는 익벤, 예벤트, 헤이스, 제이스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히빈, 두비스트, 에레이스트, 지이스트 그리고 영어로는 I am, you are, he is, she is가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you are, he is, she is I am, you are, he is, she is I am, you are, he is, she is 한편 남유럽에서 사용하는 로망스어 중 에스파니아어는 포투갈어와 무려 90%가 유사하고 이탈리아어는 85% 정도가 유사합니다 반면에 프랑스어는 에스파니아어와 겨우 80%만 유사하고 이탈리아어는 70%만 유사합니다 많은 인구들이 사용하는 에스파니아어를 먼저 배우는 것은 로망스어 학습에 유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로망스어로 I am, you are, he is, she i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먼저 에스파니아어로는 요소이, 두에레스, 엘레스, 에이아에스가 되고요 포투갈어로는 에오소, 두에스, 엘리에, 엘라에가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요소노, 두세이, 루에, 레에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주시, 띄에, 일레, 엘레가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이, 두에스, 엘레스, 엘레 제품입니다 요소이, 두에스, 엘레 제품입니다 유소이, 루에, 레이 creek 이용산 슬라브어 중 폴란드어와 체코어는 70%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어와 체코어는 겨우 60% 정도만 비슷합니다. 러시아어와 체코어 사이에 유사성이 적은 편인데요. 슬라브어 중에서는 폴란드를 먼저 배우는 것이 나머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슬라브로 I am, you are, he is, she is라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어 구어처에서 비동산은 흔히 생략됩니다. 먼저 폴란드로는 야 예스덤, 두 예스덤, 오니에스, 오나에스, 그리고 체코어로는 야셈, 두 시, 오니에, 오나에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야 예스트, 두 예스트, 온 예스트, 아나 예스트가 됩니다. 이어서 원어민 선생들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스퍤, 두 예스퍤, 온 예스트, 오나에스. 야 예스퍤, 두 예스퍤, 온 예스트, 오나에스. 야, 샘, 디스, 온 예, 오나에. 야 예스트, 두 예스트, 온 예스트, 아나 예스트. 야 예스트, 두 예스트, 온 예스트, 아나 예스트. 지금까지 주요 유럽 쉽게 부어로 I am, you are, he is, she is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의 여행과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